안녕하십니까 안봉입니다. 오늘 먹을 점심은 삼계탕 이에요. 옆집 밖에서 농사 일하시는 어르신께서 먹으라고 갖다주셨어요. 그리고 이거는 오이송김치, 부추김치, 미역주기볶음, 김치, 무장아가치, 무김치, 호남무침 이렇게 해서 같이 먹을 겁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먹기 좋게 뜯어놨어요. rescued'd love to eat 아삭한 맛 마지막 맛은 고소한 맛 맛은 다음날 맛은 다음날 맛은 너무 좋고 맛은 다음날 간장 맛은 다음날 맛은 다음날 맛있어 다음날 다음날 계란 계란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 오징어 오징어 닭다리 왕쥬 띵 띵 띵 띵 띵 띵 계란 마요네즈 고춧가루 매콤달콤 오징어 오징어 바삭한 마늘 맛있네요 매콤한 맛 고소한 맛 요리는 맛이에요 오라이 너무 맛있어 치킨 매콤한 아이스크림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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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아...잘먹었다 감사합니다 잘먹었습니다 잘먹었습니다